자 후레쉬 다 챙겨 산업사랑 다 챙겼어 갑니다 배터리 한 번 확인해 줄게 무슨 배터리? 아 휴대폰 아 많아 많아 뭐해? 왜? 왜? 빨리 와 사람 사는 거 아니야? 아 잠시만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 왜 이러지? 자 들어오세요 뭐야 이거? 좀 안으로 들어가보자 형! 가봐 이거? 응 창고 같은 곳 지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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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봐! 뭐야~? 뭐..뭐.. 들어가봐 여기 미쳐지고 오우! 아무것도 없나요? 야 이게.. 야 이 후레시 좀 붙잡아 잠깐만 내가 붙여줄게 가위가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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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없어 여기 귀신 없어? 귀신 없어 귀신 누구를 살면 안 돼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열면 안될거 같아 뭐야? 왜 여기 봉인해놨어? 아니 열지마 이거 형 이게... 아 열지마 이게 지금 악령의 이런게 있다 아니 열지 마 아 열지 마 열지 마 아니 안장 이거 열지 마 아야 아 jerk 열지 마! 열지 마! 형! 열지 마! 형! 형! 왜? 뭐하냐? 이상해서 기분이 이상해 형 이리 와봐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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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나 좀 무서워 미스를 많이 해봤잖아 잘지 마! 열어보자 아! 아 잠시만 열줘봐봐 아 잠시만 잠시만 일단 비싸대 아니겠지? 괜찮아 열어보셔야 아 잠시만 잠시만 아니겠지? 아니겠지 형 살살 열어보자 그러면 냉동고부터 열어봐 깨끗하네 천지 잘해놨는데 잠 밑에 형 뭐야? 아 싸웠는데 뭐야? 열어봐봐 와 여기 무슨 항아리같은게 되게 많아 이게 뭘까? 괜찮아? 응 자 앞으로 가보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녹슨거지 이거 녹슨거지 녹슨거지 얘들아 어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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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끄트머리 뭐야? 뭐가 확진한거 같은데 재미없 저거 왜 저기 뭐야? 잘못갔나봐 뭐가 확진한거 같은데 재미없어 시말자라 그만해 자 열어봐 니가 열어봐 열어봐 니가 앞에 있으면 니가 흐르시 죽어 나 미쳐줌봐 들어가 들어가 집에 가 집에 가 여기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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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 북이 있어? 왜 북이 있어? 왜 북이 있어? 왜그래? 왜그래? 왜 북이 있어? 형 그만해 재미없어 아 진짜 노잼이야 그만해 알았어 이 옷까지는 왜 있지? 형 이거 비교적 누군가 여기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뭐야? 여기 밑에서 자리 깔고 자지 않았을까? 그렇지? 열어봐 열어봐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깨끗해? 아니 깨끗해 보약이 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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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아니야? 나 들었지? 이거 쥐게 책상 끄트머리에서 뭐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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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들어갈... 아... 쥐... 같은데? 쥐야 쥐야 뭔 소리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왜? 넌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놀랬잖아 왜그래? 이거 뭐야? 누구야? 왜그래? 너 누구야? 놀랬잖아 왜그래? 형 저기 안쪽까지... 가보자 여기 옷이 이 집인데? 형 여기 열어봐 여기? 어... 창구 창구야? 어 나는 진짜... 제일 오물점이 바로 저기 끝에 어 뭔 소리야? 뭐? 나만 늘렸어? 뭔 소리야? 왜 그래 너? 죄송합니다 여기 와 봐 야... 나 저기 못 갈 것 같아 얘들아 야... 아... 너 entren가isa... icating 기운이 세한데... 일단 여기 열어봐 열어봐 문 닫아주시도 아니고 왜 자꾸 나한테 문 열어야해 열어봐 졸버새끼 진짜.. 졸버새끼 아.. ㅅㅂ 들어가 창고 아니야? 창고 아니야? 진짜 우리 이거.. 이게 다 뭘까? 얘들아 배고 shock 뭐야? 나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왜 그러세요? 나만 들은거야? 왜 그래 너 아까부터 진짜 왜 그래? 졸업세기 나 다리 아니다라졸업세기 졸업세기 진짜 와 나 진짜 니가 존다 근데 잠시만 얘들아 나 저기는 못들어갈거같아 잠시만 아 씹 오른쪽에 누구있냐 성범아 들어가봐 예? 들어가봐 어딜요? 아니 오른쪽 오른쪽 거까봐 잠시만 야 오른쪽 거까봐 성범아 그냥 들어갔더라도 너가 지금 최고가 작아가지고 어 최고가 작아서 예? 제가 빨리 아 랄브 형님이 랄브 들어가봐 안쪽 끝까지 들어가봐 아 빨리 들어가 어 아 느리지 마세요 아니 빨리 들어가 아씨 불쩍해진다 천천히 들어가라고 들어가봐 들어가보라고 들어 끝까지 들어가 안쪽 끝까지 들어가 잠깐만 여노씨 여노씨 너 방금 뭐라 그러지 잠시만 여 resultado 여기서 한번 문 닫고 temper 야 야? 너 저 방금... 이만한 뜻은 기술보다 철구가 더 무섭다? 그렇지 뭐야? 어머 잠깐만 형 손님 얼굴인 줄 알았어 저기 가봐 상민아 조심히 나와 상민아 나오는 거 보고 가자 상민아 벗지 나 진짜 여기 있는데 상민아 좀 비춰줘 어 나와 상민아 상민아 뭐 없었어? 예? 뭐 없었어? 예 나 지금 잠시만 여기가 지금 이거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아니야 그냥 막아놓은 거지? 그냥 그런거야 맞지 응 여기 열어봐 아니 내가 무슨 열쇠 수리번이야 아니 열어봐 열어봐 나이프야 예? 들어가봐 잠시만 어? 잠시만 뭐야 저거? 아니 이게 왜 있어? 이게 왜 있어 근데? 어 야 저거 뭐야? 이게 손 떼지마 손 떼지마 이게 왜 있어? 손 떼지 말라고 이거는 뭔가 악령을 쫑칠 때 혹은 야 거기 혼자 써져 있니? 어 뭐라고 써졌어? 피를 묻힌 자는 돌아갈 수 없다 좀 그렇게 써있는데 계속 봐봐 아 시발 년아 재미없어 야 놔봐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시발 년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여기 2층 가자 2층도 있어? 어 올라가 올라가 모델 같은거 조심하고 R 포인트 봤지? 항상 2층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 올라가다 잠깐만 뭔 소리야? 여기 퍼덕퍼덕거린 소리 나네 야 누가 이거 소리냈어? 장난치면 안돼 장난치면 안돼 놀래가지고 우리 뛰어가다가 다칠 수도 있어 나 그때 손을 빼냈잖아 그래 하면 안돼? 응 하면 안돼? 가자 라이프야 미궁 좀 틀어봐 잠시만 또 올라가 나 혼자 갔으면 진짜 못 올 뻔했다 진짜 우와 나 전체 못 들어갈거 같은데? 잠시만 들어가자 하아 하아 자아 아 기세다 이거 아 열어진다 이거 아 잠시만 나 지금 왜 아 미궁 틀었어? 아 하아 아 잠시만 하고 온다 이거 하고 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지 냄새 아 냄새 아 아 아 아 잠시만 여기 여기.. 열쇠..? 아니.. 다 열쇠가 붙여져있는데? 열쇠가 왜 있어? 이리 조심해 응 가고파 잠시만 형 가고파 충격사야 형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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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봐 열어봐봐 이거 THERE 전화 거는 소리 연결되어있네 아 연결되어있는 곳이구나 뭐야? 옥상 올라가는 길인거 같은데? 뭐야? 형! 야, 조금씩 조금 큰게 아니야? 형, 이거 열어봐 형 왜? 또 열어봐 문? 아, 아무것도 아니네 자, 옥상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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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시만, 다섯명이라고요? 왜? 우리 네명이잖아 어머! 아, 씨발이잖아, 그만해라 형이 사람인줄 알았어, 씨발 아, 돌려라 아, 돌려라 아, 그만해라 아, 그만해라 아, 재미없다 아, 잠시만 자, 가자 아, 존나 안걸렸네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따라와 따라와 올라가봐 형 먼저 올라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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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몸무게 무서워서 사람을 뜯을 수도 있잖아 가잖아 가잖아 여기서 또 넣은 줄 왔다 재미없어 아니, 위험해 나는 이거 잘하면은 아, 상담사 먹방 해야 될 거 아니야 옥상에서 하자고? 그게 낫지 않아? 그래 그래 형님 나와야지 어, 나 이거 위험한데? 아, 상담사 먹방 아, 상담사 먹방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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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여기 붓빛이 미쳐요? 한번 봐봐 저 붓이 미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반대쪽에서 그래? 나 인형이.. 이게 존나 무서웠다 이거 어 이게 뭐야? 자 미션 상농사 세팅해 아 나 진짜 혼자 왔으면 진짜 기절할뻔해 형님들 여기가 야외이지만 이거 다 마스크 벗어도 돼요? 음식 먹으려면?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해도 돼요? 어 아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잘 보이게 여기에 여기 일단 이거 자 약속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 지금 어 어 아 어 아 어 어 어 어 좀 하나도 아마 늦춰야죠 형들아 나는 하고싶어 이거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고정을 할 거니까 예 부숍살만 조명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한번 뒤로 당겨봐 깜짝 놀랐어 물 잡고 5명이라고 그러는거에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귀신을 불러드리려면 귀신을 불러드리려면 귀신을 불러드리려면 할거 있어 한마마 볼핀이나 종이 있어? 뭐라구요? 볼핀이나 종이 있어? 아니요 왜 귀가 짖지? 지금 새벽때인데 사람은 안지나 봤을거고 귀가 짖는다는건 뭔가를 봤다라고 상관없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살짝 내려봐봐 진짜 맛있다 젓가락 다루고 왔니? 응 밥은? 밥은 없는데 밥은 갔다올게요 아냐아냐아냐 한저만 먹으면 돼 나 젓가락 하나 내 핸드폰 잃어버렸나? 아니지 핸드폰 잃어버린거 아니지 저것도 물어볼게 아닌가? 핸드폰 들고 나왔어? 차 안에 있겠지 지옥이 안나 잠시만 위에 있는 부분이라 모의자리 삼겹살 저거 알아? 뭐? 돼지도 어차피 생명이잖아 응 여기 흉가잖아 돼지 귀신 돼지 귀신이 있어? 우리가 지금 여기 흉가에서 삼겹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돼지 귀신 강아지 귀신 여러가지 많은데 하하하하 나 진짜로 그만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도 인간 귀신이 있는게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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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겠다 바위만 próxim 하하하하 하하하하 12살이다 crunchy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지금 개인 맛은 게 있는지 알아? 나 지금 여럿이 자꾸 고양이 얼굴처럼 보이네? 지금 뭐지? 방송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게 자꾸 고양이 얼굴처럼 보이지 않나? 뭐야 이거? 논, 논 이 고양이 얼굴처럼 보이지 않나? 딱 상황에서 쳐다보는... 아 뭐야 이거? 모르겠어 진짜 고양이처럼 보이네 우리가 배송비는 아닌가 봐 아 시각선생님 이거 헛값 보는 거 자 우리 날푸린도 한 젓가락 하고 다 같이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고생했어요 이야 여럿이 엄청 못하는것 같아 여러분 알겠습니다 좀 더 못하는 것 같아 남겨서 멈추면 your 여러분들 한번 어둠게 다 익고 있습니다. 천천히 넣어주세요. 아직 덜 익었어요. 충분하지마. 충분하지마. 여러분 방금 오시는 분들도 밥을 먹으면요. 내가 왜 이렇게 삼겹살 꼽니까? 근데 과연 저 건물에 뭐가 있을까요? 근데 나 여기 너무 무섭다. 나는 아까 전에 옷 입는게 좀 이상해. 난 닭. 무당들이 구탈 때 쓰는게 북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무서워. 사실 북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 임금없는 방법이 있어. 그렇지. 북아가는 사람 아니면 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오. 올려 올려. 오. 올려 올려.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더러워. 태우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래? 태우기 때문에 여기 세균 들어가. 이게. 뜨거운 물이 길기 때문에. 세균 다 떨어져. 땡. 예전. 물. 소금. 색. 시렌트 가루. 이런거 다른거. 이런거는 괜찮은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안ath. 걱정하지마. 알았어. 자, 먹어. 다시 먹자.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익었는데. 하하.. 땅마니도 먹고. 라분도 먹고. 다같이 먹어 먹자 5대 준비 다 익었어 다 익었어요 먹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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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돼 먹어 안 먹어요? 또 후레쉬를 후레쉬를 후레쉬가 좀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돼 그 느낌으로 아우 좋아 한 장 찍어 하나 너도 먹어 와 죽든다 또 맛있다 저먹은 무 안 들었지만 와 와 밖에서 먹는 게 꿀맛이 맞잖아 응 한번 넣어먹어 라범도 먹고 알겠습니다 와 와 새삼겹살이 겁나 맛있네 와 와 와 와 와 와 나 찍어 먹어 아 아 으응 으응 와 나왔다 고생하면서 먹는 밥을 최고로 마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면서 먹는 밥을 최고로 마시는 것 같아요 콜라 없냐? 콜라 없냐? 노을값 안두고 왔어? 노을값네 콜라 없냐? 콜라 보컬 콜라 vot지 마 콜라 해볼게 콜라 더 구워? 더 구지 마 아... 아유... 아니 왜... 한 번에 띄었어... 아... 여러분... 아 머리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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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맛좋다 상만해도 먹어야지 너네 좀 먹어라 우리 먹은만큼 먹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떨어진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 저거가 어 떨어진 거 괜찮아요 떨어지고 괜찮아요 왜냐면 세균이 들어가면 불판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어 왜그래 왜그래 아 잠시만 왜 화를 했냐 갑자기 아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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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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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만 먹어 나 그냥 먹어 먹어 나 그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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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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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기 나도 먹을게 죽어도 같이 죽자 근데 매니저들도 비극히 멤버 아니지 매니저들은 비극히 멤버 아니지 매니저들 아... 매우 매우인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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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한데 매운데 죄송합니다 아이쿠 먹어 먹을... 먹어도 되요 맛있네 막 손을 세안 되시거든 뱉지마 뱉으면 진짜 싸대기 때린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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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왜 이러지 괜찮아? 이거 이상한거 아니야? 이거 일단 끄고 정리 좀 해 이거 괜찮아? 정신차려 왜그래? 괜찮아? 괜찮냐고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추워? 추워? 왜그래? 뭐라고? 왜왜왜? 상기차 더 주라고? 아 진짜 괜찮아?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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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드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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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超 아닌 것 같아 누구야?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어? 에? 아니야 아니야 장난 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okay 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Aunt 들어갑니다 아니 V 선생님이 잠깐 비닐거야? 상겹살을 쎄고 먹어봐 왜그래? 왜그래? 괜찮은거 맞지? 가자 우리 이거 이상하다 기훈이 나 진짜 아무렇지 않아 너 뭐했어? 아니야 아니야 너 아무렇지 않다니까 상황이 괜찮아? 상겹살 왜그래 상겹살 상겹살 왜그래 상겹살 왜그래 갑자기? 왜그래 상겹살 상겹살 왜그래 상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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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상겹살 상겹살 왜그래 상겹살 상겹살 정신차려 정신차려 상마마 정신차려 정신차려 왜그래 상마마 상봉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차렸어? 상봉아 상봉아 정신차려 상봉아라 정신차려 30대 상봉아 정신차려봐라 됐어 정신차려 정신차렸어? 어? 어? 뭐야? 야 여기 빨리 빨리 지나가자, 이거 내가 붙어, 이상하다 이거 좀 빨리. 다 저기 빨리. 빨리넘머 같은데? 어, 야 산마음 산마음. 이거 안켜서 빨리, 빨리. 여기 내가 붙어, 빨리 나가야 돼. isi,isi, önce. 빨리 가자. 어 빨리, 야 안켜서 가겠어, 산마음아. 삼아음. 가자, 가자, 가자. 야 빨리 빨리 이거 찍어주고, 나한테 줘 줘. 야 이거 내가 줘봐. 빨리 빨리 나가야겠다. 이동은 좀 마쳤어야 돼. 어 빨리 빨리 나가자, 빨리 빨리 와 봐. 야 삼아 빨리와 삼아 괜찮아? 어 빨리 빨리 가자 가자 이거 주장 아닙니다 주장 아니에요 진짜로 주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리 가자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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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주장 아닙니다 진짜 주장 빨리 형 빨리 이상해 귀요미 이거 너무 이상해 진짜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한데? 형 빨리 빨리 나한테 나이 터져 나한테 빨리 나이 터져 형 빨리 와 가자 빨리 빨리 전화 형 빨리 와 형 빨리 와 진짜 주장 아니에요 진짜 주장 아닙니다 형 빨리 와 형 빨리 와 형 빨리 와 형 빨리 와 형 진짜 형 내가 아까 추위를 잘 안타는 병인데 누구야? 형 빨리 와 깜짝 놀랐어 자자자 형 빨리 문 열어 얘들 뭐해?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어? 응 어우 좋다 형 빨리 들어와 여기 진짜 이상해 여기 왜이래? 왜이래 뭐야 뭐야? 진짜 형 주장 안 짰잖아 나 안 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주장 안 짰잖아 안 짰다니까